너 생각해, 너가 뭔데? 우리는 승리의 자리 건배 하고 외치 이 바랑에서 선배 싱 하고 랩 하고 계속해서 딸 딸 딸 안녕하세요 간단한 토겜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을 만났게 된 건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자아경리 뮤직비디오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찍고 싶어서예요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 영상을 뮤비에 삽입해서 뮤비를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될 뮤비의 샘플을 먼저 보고 오실까요? 레츠고! 잘 보셨죠? 자 이렇게 훅을 여러분들이 셀프 카메라로 이렇게 따라서 립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야무진 놈들 모아다가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하려고 하고 가로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잖아요 정말 소소하고 자신의 생활에 담은 그런 소중한 일상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또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뮤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립싱크는 세로로 그 다음에 생활은 가로로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플레이! 바forth! 바our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